안녕하세요. 오늘 셀즈포스 커머스 클러로 준비하는 D2C 4차세대 커머스 세션 발표를 맡게 된 아이투믹스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는 뒤에 따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양 부문장님, 일단 저희 세션에 대한 목차와 자기소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셀즈포스의 파트너사 아이투맥스에서 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양정원 부문장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간단히 사례를 포함한 시장 동향과 D2C 시장 동향과 셀즈포스 커머스 클라우드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어서 저희 강혜주 책임님이 다시 바톤터치 받아서 솔루션 데모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리겠는데요. 저는 사실 아이투맥스의 신사업 부문을 조인하기 전에 여러 경험이 있지만 23년 정도 삼성전자 TV 부문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당시 제가 최종으로 맡았던 부분은 삼성전자 TV의 글로벌 리테일 헤드 역할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베스트바이 내의 고객 체험존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오늘 웹이나 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D2C의 어떤 시작은 바로 애플이 시작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자업계에서는 굉장히 유통의 의존도가 높았던 시장이었는데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이런 D2C 커머스를 포함한 모든 과정을 혁신시키는 부분을 보면서 이게 파괴적인 커머스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저희는 유통업체 베스트바이나 전자랜드나 이런 곳에 기존에는 15% 이상의 고마진을 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재고 소진이 안 될 경우에는 백마진이라고 해서 재고 소진 비용이라든가 프로모터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을 소비하고 있었는데 애플은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기존의 15%였던 그런 유통 마진을 과감하게 8% 이하로 줄여버렸고 또 백마진의 관행도 저지하면서 강력한 애플의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유통업체가 따르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면서 지금 애플은 겨우 30% 정도의 어떤 영업이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순이익은 25% 이상이고요. 삼성의 영업이익률이 아직도 모바일만 보더라도 10% 언더인 것을 보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장의 혁신이었는데요. 애플은 오프라인 매장을 철저하게 제품 체험 중심으로 다시 재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테이블 탑 위에서 제품을 체험하고 블루셔츠가 와서 제품에 대한 어떤 자세한 이야기를 도와주는 형태로 오프라인을 어떤 제품 체험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구매 고객을 연결하는 온오프라인의 어떤 옴니 시도를 시작했고요. 물론 애플도 2015년에 와서야 온라인 스토어와 닷컴을 완전히 통합해서 완전한 온라인 옴니 채널을 구축을 하였는데요. 그만큼 옴니 채널을 구축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애플을 따라하는 팔로워 입장에서의 삼성은 DTC 조직이 신설된 게 2019년이니까 얼마나 그 DTC 조직을 신설하는데 DTC 조직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이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객 데이터를 직접 가지게 된 애플은 세일즈하고 마케팅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고 또 셀아웃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애플은 세일즈포스 CRM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CRM을 통해서 판매 단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고객에 대한 마케팅과 또 AS까지 연결되는 그런 진정한 고객 여정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삼성의 경우에는 아직도 DTC 영역에서는 각각의 고객 데이터들은 각각 프로세스 안에서 좀 분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이야기로 오늘 자사몰, 또 DTC 관련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봤고 애플로 인해서 결국은 DTC 시장은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이 그래프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DTC의 사례에 대해서 조금 제가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빼놓을 수 없는 DTC 자사몰이 어떻게 변환되었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1세대의 웹 기반에서 굉장히 간략한 제품 설명과 소트먼트를 보여주는 중심이었다면 입전몰이 대세화가 되는 2010년대 전후에는 향산된 UI, UX와 또 서치인지를 연결한 그런 컨텐츠 마케팅이 굉장히 활발해졌고요. 최근에 2015년 이후에 결국은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자사몰이 발전하면서 모바일 최적화되고 또 SNS라는 연계가 강화되고 고객 데이터를 분석, 개인화된 그런 모바일과 연결된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개인화된 서비스가 발전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 웹이나를 들으시는 이유인 것 같은데 어떤 AI 기술을 접목하고 머신러닝을 접목해서 고객 행동을 예측하고 이를 판매로 이어질 수 있고 고객에게 맞춤형 경험을 선사하는 그런 4세대 자사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옴니 채널의 여정을 완성하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특히 중국 거대 커머스 플랫폼인 알리, 태무, 시인 등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본격 경쟁에 참여하면서 플랫폼 간의 경쟁이 매우 심화되면서 생존을 위해서 국내 플랫폼사가 어떻게 보면 입점몰인 제조사들을 많이 압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태무하고 알리의 MAU는 800만 이상을 육박하고 있고 이러면서 쿠팡은 7분기 만에 적자 전환을 했고 또 G마켓 같은 경우는 적자가 지속되자 바로 며칠 전에 알리바바 출신의 수장으로 수장까지도 교체해서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결국은 저희 브랜드한테 많은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저한 아픔 단가를 요구하고 있고 또 온라인 실제 수수료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플랫폼에 계속 다변화를 통해서 플랫폼을 의존하면서 판매로를 확보한다고 하지만 플랫폼에만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브랜드 전략을 각각 끊어지는 플랫폼에서 집행하기 어렵고 또 각각 플랫폼에서 구매한 고객의 데이터에 저희가 접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태무와 같이 C2M, 즉 Consumer to Manufacturer 직접 연결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구매 다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가 관리도 난이하고 또 마진율도 굉장히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DTC 전환을 통해서 옴니 채널을 구축하여서 고객을 낙인을 하고 또 고객 데이터를 자산화하는 데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관심 있어 하시는 DTC 사례에 대해서 좀 공유하겠는데요.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DTC 세미나에서 굉장한 성공 사례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아마존을 탈피하면서 DTC 전환을 선언한 이후로 온라인 매출 비중이 83% 정도 증가했고 앞으로 자산물 비중을 50% 이상으로 2025년까지 끌어당기겠다고 선언을 하였고요. 그러면서 각종 어플리케이션,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나이키 런클럽이라든가 스니커스 같은 그런 클럽들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자사 브랜드의 어떤 전략과 집행을 DTC 전환으로 굉장히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세계 논도가 마감되는 올해 봄에 나이키는 DTC 실패 선언을 하고야 말았는데요. 그 원인이 뭘까 저희가 좀 봤습니다. 찾아봤을 때 일단 옴니 채널의 진정한 구축에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이키에서 야심차게 서비스를 주도했던 런클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어떤 구매로 이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재고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망도 좀 DTC 중심에 줄어들었고 그리고 고객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다 보니까 재고 처분 관련된 채널이 절대 부족하면서 재고 레벨이 굉장히 상승하면서 어떤 순위기 압박으로 좀 다가왔고요. 그리고 AI 기술을 나이키도 굉장히 선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나이키의 AI는 주로 수요 해치 기반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아니면 생생형 AI를 통한 상품 계획, 기획 정도에 좀 집중해 있어서 AI 기술을 고객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개인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키의 경쟁사이자 어떻게 보면 세일지포스 커머스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는 아디다스는 어떻게 DTC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비교해 보니 나이키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2%에 불과한 데 비해서 아디다스는 무려 3배 이상인 7%를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 성공 사례의 주요 원인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지털 퍼스트 즉 모든 전의를 디지털화해서 정리하는 그런 온 더 게임이라는 자체적인 그런 전략을 집행해 왔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옴니 채널 전략입니다. 고객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고객의 어떤 쇼핑 경험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부분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온오프라인 장바구니 연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즉 오프라인에서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바로 온라인 장바구니를 통해서 온라인 전송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원클릭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교환 서비스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완성도를 높이는데 아디다스는 굉장히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19년부터 아디다스는 고객 개인화 서비스에 AI 엔진을 적용해서 굉장히 세심한 그리고 고객 맞춤화된 책 추천하고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개가 넘는 SKU 기반에서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제품을 추천할 수 있는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이 부분은 고객이 아디다스의 어떤 회원이 되었을 때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사례는 시세이도입니다. 시세이도는 이미 1조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는 전 세계 3위의 커스메틱 그룹인데요. 시세이도 역시 기존에 2020년, 2017년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자체가 좀 노후화됐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나스라든가 클레드 프로 같은 프레스티지 브랜드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온라인에서 특히나 SNS를 통한 인플루언서들의 어떤 영향력을 감지하고 온라인 퍼스트라는 전략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일단 온라인을 펼치기 위해서는 먼저 웹사이트부터 구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일즈포스 커머스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런 멀티 브랜드들을 아이덴티티를 각각에 다 살리면서 국가별로 또 차별화된 로컬 언어와 로컬 문화를 반영한 그런 웹 페이지를, 웹사이트를 구축을 해서 28개국 내에서 이런 브랜드들의 어떤 매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고요. 이 부분은 세일즈포스 커머스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어떤 템플릿 중심의 어떤 스토어 프론트 구축 엔진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 퍼스트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의 모든 SNS까지 연계한 모든 고객 터치 포인트들을 통합 관리하였고 이를 통해서 2017년에 7%에 불과했던 시세계대 온라인 매출 비중은 5년밖에 안 됐지만은 33%까지 크게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뷰티 제품이라는 특성상 굉장히 개인화가 굉장히 필요한 제품인데 이런 DTC 데이터를 파트너까지 포함해서 일부 국가에서는, 그게 가능한 국가에서는 모아서 SNS까지 포함해서 고객에게 개인화된 그런 추천을 제공하고 있는 모습이 히세이드 그룹의 어떤 매출 성장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일즈포스 커머스 클라우드는 상대적으로 국내 고객에게는 좀 낯선데요. 글로벌 넘버원 커머스 클라우드라고 할 수 있고 커머스 클라우드를 도입한 모든 고객들은 대부분 평균 이상으로 온라인 매출이 30% 이상 성장하는 그런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한번 말씀드리면은 먼저 스피드 투 마켓 즉 시장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엔진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스토어 프론트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간단하게 컨텐츠를 만들고 또 컴포넌트 기반으로 굉장히 쉽게 컨텐츠를 변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어떤 UX, UI를 또 끌어다 쓸 수 있는 헤들레스 방식도 지원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프론트를 유연하고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고요. 시세에도 사례에서 보실 수 있듯이 브랜드를 멀티브랜드로 운영한다던가 멀티 국가에서 단일 플랫폼을 통합 관리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커머스는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카트리지가 필요한데 API 방식으로 굉장히 개발이 용이하고 추가가 가능하며 또 세일즈포스가 가지고 있는 마켓플레이스에서 또 다양한 카트리지를 구매할 수도 있는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 기반의 고객 데이터 기반의 옴니 채널을 빠르게 완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세일즈포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서비스하고 마케팅 클라우드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연결해서 어떤 온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전체 고객 구매 여정에서 프리미엄한 서비스를 구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양화되고 있는 SNS까지 연결해서 모든 터치포인트를 일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세일즈포스가 가장 잘하는 게 데이터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고객 경험 데이터를 잘 정비해서 넣어서 이 부분이 결국은 AI에도 활용이 되고 또 분석에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잘 전처리해서 넣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인슈타인, 세일즈포스만의 아인슈타인 AI를 통해서 매출 극대화로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I 상품 추천과 전시가 이미 보유한 고객의 어떤 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매우 적합도 높게 상세하게 어떤 굉장히 디테일하게 제공이 가능하고요. AI 커머스 고객의 장바구니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또 구매 패턴을 분석해서 개인화된 프로모션 설계가 굉장히 쉽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생성형 AI를 이런 스토어 프론트를 변경하고 또 관리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세일즈포스 커머스 클라우드만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일즈포스 커머스 클라우드의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SFRA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SFRA는 API 기반으로 굉장히 쉽게 스토어 프론트를 구성하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성장에 최적화된 엔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받아서 같은 어해에서 8년 연속으로 디지털 상거래 부분에서 리더로 세일즈포스 커머스 클라우드를 선정하고 있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객 360 옴니 채널을 완성할 때 결국은 커스터머 전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이 커스터머 전의는 인더스트리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최적의 어떤 마켓의 어떤 베스트 이그젬플을 따라서 설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런 세일즈포스 커머스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툴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도록 해서 결국은 고객의 여정을 각각의 인더스트리에 맞게 설정이 필요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고 이것을 고민하시는 고객분들은 저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컨설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부분인데요. 지금 최근 시커머스 특히 알리나 태무 같은 경우 그리고 또 네이버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자체 개발한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개인화 영역을 굉장히 발전시키고 있고 디트심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알고리즘 대비해서 자사의 어떤 자사몰의 어떤 그 수준을 굉장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텐데 저희 세일즈포스 커머스 클라우드는 매년 3회 이상의 어떤 업데이트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무중단, 무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신기능을 추가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성능을 개선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최근 보시는 그 AI 기능의 릴리즈를 보시듯이 어떤 장바구니 추천, 재고 인사이트, FC 피로도 분석 제너레티브 ADI 기반의 어떤 마케팅 자동 완성 이런 부분들을 보시듯이 지속적으로 최신의 기능들을 즉시 내재화할 수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일즈포스 커머스 클라우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여러분도 보시면은요. 이미 10억 명 이상이 세일즈포스 커머스 플랫폼에서 구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600여가 넘는 그런 자사몰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사몰들은 42% 정도의 어떤 매우 높은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일즈포스 클라우드라는 굉장히 안정적인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블랙프라이데이라든가 광군절 같이 굉장히 많은 모객이 몰리는 그런 성수기에도 100%에 가까운 사이트 누적 가용성으로 전혀 다운되지 않는 안정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세미나를 주관하고 있는 아이투맥스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텐데요. 아이투맥스는 2010년부터 세일즈포스의 파트너로서 가장 오랫동안 세일즈포스의 어떤 구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4년 연속 최우수 파트너사를 최근까지도 수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일즈포스 커머스 클라우드에 대한 전문 인력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국내 유일하게 세일즈포스 커머스 클라우드를 구축한 경험을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 인력들은 커머스 전문 개발, 커머스 전문 서비스 기획, 또 커머스 전문 UX 디자이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또 커머스 전담 운영까지도 지금 BPO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한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이트 구축이라든가 어떤 커머스 관련 부분이든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면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미 2010년부터 굉장히 많은 고객들, 여기 밑에 보이신 로고 보이시죠. 삼성, LG, 현대차, 또 쿠팡 쿠팡 이런 여러 고객들과 같이 해오고 있는 IoT Max이기 때문에 마케팅, 세일즈, 뮬소프트, 세일즈포스의 거의 모든 구축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고객이 지금 처하고 계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유연하게 대응해 드릴 수 있고 또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세일즈포스의 어떤 커머스, 세일즈 클라우드, 마케팅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최근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분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이 마케팅 클라우드, 서비스 클라우드가 내 커머스 플랫폼하고 연동되지 않아서 이거 연동하고 싶은데라고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좋은 대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미리 인력을 선행 투입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기능 정의서라든가 스토리보드들이 거의 완성되어 있어서 이것을 프리빌드 패키지화를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프로젝트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떤 시간과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시장 전용의 카트리지가 결국은 커머스에서는 굉장히 필요한데요. 저희는 이미 네이버, 카카오 로그인이라든가 본인 인증 여러가지 어떤 카트리지들을 자체 개발을 해왔고 또 추가 개발이 가능한 부분도 저희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일즈포스 커머스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히 커머스 클라우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저희의 장점은 대용량 트래픽 처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 직관적인 UI, UX를 통해서 굉장히 개발자를 굉장히 최소화하면서 담당자, 어떤 커머스 플랫폼 담당자가 직접 스토어 프론트를 쉽게 변경하고 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AI 기반이 결국은 판매 성장으로 이어지고 또 실시간 OMS와도 옵션으로 연동이 가능하며 손쉽게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많이들 문의해 주시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TC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생존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텐데 브랜드에 대한 터치포인트들을 통합 관리하고 있는지 소셜까지 통합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고객 데이터를 얼마만큼 세분화하게 분절화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이트를 확장하고 멀티브랜드, 글로벌로 확장하고 또 스케일업 할 수 있는지 그리고 AI 기술을 판매 확대에 얼마나 충분히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 여정이 확장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면 좋은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강혜주 프로님께서 제품 데모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수문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일단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AI 판매, AI 기능을 사용한 그 판매 증진 거기에 관한 이제 데모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데모 진행하기에 앞서서 오비불하게 저는 셀즈포스 AI에 대해서 좀 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이테맥스에서 커머스 클라우드 기획 및 운영 총괄을 맡고 있는 강혜주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마젠토르 시작으로 SI, 국내 플랫폼 및 셀즈포스 프로젝트 수행을 한 경험이 있고요. 셀즈포스 구축 운영으로는 시세이도 그룹의 시세이도, 나스, 클레드포, 보테, 그리고 아식스 그룹의 아식스, 오니스카 타이거, 그리고 지금은 텔러메이드 브랜드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AI 기능에 대한 그 디테일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셀즈포스의 AI, 지금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예정인데요.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일단 그 웨이브 1, 예측 AI를 시작으로 제너레이티브, 생성형 AI, 그리고 자유량 AI, AGI라 불리는 범용 인공지능 총 4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는 날 셀즈포스는 예측 AI를 넘어서 생성형 AI, 두 번째 물결을 출렁이고 있는데요. 커머스 클라우드에서는 어떤 AI 기능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생성형과 개인화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생성형과 관련된 AI에는 커머스 인사이트, 서치 디셔너리,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페이지 디자이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개인화 영역에는 프로덕트 레코멘데이션, 컴플릭티브 솔트 등등 해서 총 8가지의 AI 기능이 지금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화면을 보시면은 그 젠 AI라고 해가지고 빨간색 배치가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제너레이티브 AI에 속하는 AI 기능들입니다. 네, 이제부터 각 기능에 대해서 순서대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생성형 AI, 커머스 인사이트입니다. AI 기반으로 장바구니 패턴을 분석해주는 기능인데요. 같은 장바구니에서 구매되는 제품 조합 및 패턴을 AI가 자동으로 분석을 해주어 커머스 담당자가 묶음 상품을 기획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미지 예시를 보시면 장바구니에 검은색 백팩을 담은 사람들이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가방에 달 키링과 캐주얼한 가방인 만큼 스니커즈와 자켓이 보이네요. 여름용 솔더백을 담은 고객들은 가방과 어울리는 신발, 블라우스와 롱스커트를 구매했는데 비율이 75%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카테고리 범주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 제품이 어떤 카테고리에서 제일 많이 담기고 판매가 되었는지 같이 구매된 상품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기획전이나 묶음 상품을 기획하는데 데이터 기반으로 매출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슈타인 서치 딕셔너리 기능인데요. AI 동의어 추천 기능으로 누락된 검색 동의어를 찾아 추가할 수 있게 추천해줍니다. 해당 그룹에서 검색이 이루어지는 커머스 클라우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정에서 누락이 된 단어가 있으면 추가할 단어를 추천해주고 불필요한 단어의 경우 삭제 제한을 해주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클릭만으로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고객들은 좀 더 스마트한 검색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생상형 AI의 마지막 기능은 제너레이티브 페이지 디자이너입니다. 현재 커머스 클라우드에는 제너레이티브 페이지 디자이너는 아니고 페이지 디자이너를 제공을 이미 하고 있는데요. 드래그 앤 드랍 형식으로 원하는 칼럼을 찾고 원하는 위치를 찾아서 하나씩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너레이티브 페이지 디자이너의 경우 AI 기반으로 컨텐츠를 자동으로 생성을 하게 해주는데요. 자연어 기반의 컨텐츠 생성 요청을 통해서 손쉽게 커스텀 컴포넌트 생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생성된 컴포넌트는 미리 보기를 통해서 컨텐츠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하고 개발자 없이 코드를 짤 수가 있어서 개발 서포트를 받기 힘들 때 혹은 급하게 이벤트나 계획점 페이지를 이제 만들어야 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은 파일럿 단계로 영업 버전만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한국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개인화와 관련된 AI 기능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AI 상품 추천 기능입니다. 커머스 클라우드에 내장되어 있는 다양한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고객에게 알맞은 상품을 추천해주는 기능인데요. 세트 상품을 AI 기반으로 자동 큐레이션을 해준다든지 최근 가장 많이 조회된 또는 베스트 셀링 상품을 추천해준다든지 실시간 개인화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의 구매 이력, 선호도 그리고 유사한 사용자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상품을 추천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예시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이투맥스 몰에서 아이의 생일 선물로 운동화를 구매한 이력이 있습니다. 운동화를 구매하기 전에 아이 옷을 보긴 했지만 구매는 하지 않았었는데요. 오늘은 아이 제품이 아닌 제 옷을 보고 있는데 아래 배너에 키즈 운동화를 구매한 고객에 대한 혜택 안내 배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제가 관심을 가진 만한 상품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가 활동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배너 노출 및 상품 추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곳곳에 AI로 추천되는 상품들은 커머스 클라우드 내의 대시보드에서 성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 데이터에 대한 CTR, 그리고 추천 상품이 얼마나 많이 장바구니에 담겼는지 구매 전환이 얼마나 돼서 매출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컨버전 레이크와 레비뉴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AI 상품 추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라면 더 디테일하게 최근 본 상품 카테고리 페이지 PDP 및 장바구니 등 각 항목에 대한 CTR, 클릭수, 뷰수 등등을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이 또한 가능합니다. 만약 데이터를 보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추천 상품 규칙을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AI가 많이 똑똑해졌다고 하지만 100% 정확하고 담당자가 또 100% 만족하는 데이터를 항상 줄 수는 없을 텐데요. 사람의 손이 거쳐져야만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겠죠. 제품을 좀 더 세분화하는 규칙을 설정하는 화면인데요. 백패 카테고리의 제품을 보고 있는 경우 텐트 상품에 가산점을 주어서 텐트 상품의 노출을 더 높인다던가 아니면 특정 구매자 중심으로 아웃도어에 관심이 있는 또는 구매한 이력이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방수백팩 카테고리 제품에 가산점을 주어 방수백팩의 노출을 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산점을 줘서 좀 더 노출을 높이는 것 외에도 저희가 이제 감점을 줘서 원하지 않는 제품이 계속 노출되고 있을 때 그 노출을 좀 더 빈도수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설정도 또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AI 기반으로 개인화된 상품 정렬 기능을 제공하는 프레딕티브 솔트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커머스 클라우드는 가격 순, 베스트셀러, 할인율 낮은 순, 높은 순, 리뷰가 많은 순 등 MD가 직접 정의하는 그런 다양한 상품 정렬 기능이 있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프레딕티브 솔트가 있는데 고객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상품은 순서대로 노출을 시켜줌으로써 고객의 이탈률을 방지해주고 컨버전 레일 및 매출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셔츠 드레스 형태의 원피스를 좋아한다고 파악되고 있는 한 고객이 녹색 원피스로 검색을 합니다. 검색 엔진은 녹색 드레스의 상품을 보여주는데요. 최 상단에는 셔츠 드레스 형태의 녹색 원피스가 보이고 있네요. 이렇게 되면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좀 더 빨리 그리고 쉽게 찾아서 구매로 이어지기까지 여정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검색 기능 또한 커머스에서는 너무 당연한 기능이지만 고객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커머스 클라우드는 개인화된 검색어 추천 기능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검색어를 다 입력하지 않아도 지난주에 검색한 항목이든 아니면 행동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추천이든 아이스타인 검색 추천 기능은 고객들이 찾고 있는 제품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이탈을 방지해주고 고객에게 흥미롭고 관심 있는 상품을 안내해서 슈퍼차지 컨버전, 즉 사이트 방문자가 원하는 행동을 완료하는 빈도나 비율을 크게 증가시킬 수가 있고 사이트 내의 고객, 방문자 데이터를 활용하여 강력한 검색 여정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셀즈포스에서 이런 기능을 제공하니 이렇게 발전된 검색 기능을 기획이나 개발 없이 추가적인 노력을 들이지 않고 기존 검색 도구에서 더 많은 가치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남성인 A 고객과 여성인 B 고객이 T라고 입력을 할 경우에 A 고객에게는 남성 제품의 티셔츠가 B 고객에게는 여성 제품의 티셔츠가 노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고객 프로필 데이터를 포함한 완벽한 아이스타인 추천이 가능한 프로파일 데이터 커넥터입니다. 브랜드, 고객사의 외부 데이터도 아이스타인 레코멘데이션 추천 로직에 반영이 가능해서 개인화 추천을 강화할 수가 있고 고객 이외의 익명의 구매자와 로그인 고객에게 모두 적용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A, B, C라는 고객이 있는데 각 고객의 선호하는 브랜드나 상품, 관심사에 대한 데이터를 끌고 와서 A 고객에게는 명품 A사 상품을 또는 건조한 피부 타입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건조한 스킨 타입에 적합한 상품을 추천을 해준다던가 B 고객에게는 캠핑 용품과 모던한 스타일의 가구 제품을 추천 노출을 한다던지 C 고객이 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아기 용품이나 주방 용품에 관련된 그런 자기의 관심사가 데이터화가 돼가지고 프로모션이나 혜택을 자기가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고 노출시키는 등 다양하게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커머스 컨서지 기능인데요. 대화형 쇼핑 어시스턴트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채 GTP를 커머스에 적용했다고 봐주시는 게 아마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원하는 상품이 있는데 이걸 검색으로 입력하기 애매했던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홈파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음료를 세팅해야 될지 상품을 추천을 받고 싶어요. 근데 검색창에 제가 홈파티에 어울리는 음료 추천해줘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검색을 한다고 해도 검색어가 이제 제대로 필터링이 되지가 않아서 없는 검색 결과입니다. 뭐 이런 결과를 제가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되게 어려웠었는데요. 커머스 컨서지는 마치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원과 대화를 하듯이 GTP 기술을 활용을 해서 대화식으로 요청을 하고 추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등산 애호가인 A 고객은 어느라 NPO로부터 메시지 하나를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검색 실패로 인한 이탈이 있었다던가 컨시어즈와 커넥트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개인화 데이터 기반으로 NPO에서 먼저 메시지를 보낸 건데요. 마침 사진 속 남성이 신고 있는 등산화를 구매하고 싶어 했는데 컨시어즈에게 사진을 첨부하고 물어봅니다. 저 남성이 신고 있는 신발 나 사고 싶어. 컨시어지가 남성의 신발에 링크를 전달해 주네요. A 고객이 바로 구매를 하고 싶다고 하니 구매 링크를 전달해 주는 컨시어지입니다. A 고객은 전달해 준 링크를 통해서 바로 구매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컨시어지는 재주문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전 주문한 상품을 언제 어디서든 다시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더 대단한 점은 이 대화들이 웹스토어를 넘어서 와스앱이나 애플 비즈니스 책 같은 어떤 디지털 채널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제너레이티브 페이지 디자이너와 같이 현재는 파일럿 단계로 영어를 우선 지원을 하고 있지만 당장 사용은 불가능하지만 다른 파일럿 제품과 마찬가지로 점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까운 미래에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머스 인텔리전스 기능인데요.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빠른 분석 그리고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장바구니 이탈 위험 고객에 대한 인사이트 제공을 통해서 이탈 최소화를 통한 고객 라이프스타일 인사이트를 제공 제품별 컨버전을 분석하여 프로모션이나 가격에 대한 결정에 활용을 하거나 채널 인텔리전스를 통한 각 채널별 프로모션 캠페인 성과를 분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AI 기능들이 실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D2C몰 담당자가 커머스 아이스타인 AI 기능을 활용하여 어떻게 자사몰 매출 성장에 기여하고 생산성 있게 업무를 하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테믹스 D2C몰 담당자 강그레인은 사이트 머천다이징부터 프로모션, 캠페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자사몰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사몰 내 컨버전 개선, AOV 상승 등을 통해 자사몰 매출을 개선하고 싶은데요. 내부 개발 지원이 어려워서 개발자 없이 캠페인, 이벤트 페이지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손이 모자라서 쉽고 빠르게 머천다이징 업무를 스웨잉하고자 하는 니즈가 매우 강한 커머스 매니저인데요. 매출에 기여하고 싶은 강그레인님 AI 상품 추천을 자사몰 곳곳에 전시를 해두었네요. 대시보드를 보며 상품 추천 성과를 분석해봅니다. AI 추천 성과 분석을 통해서 장바구니에 설정한 추천 제품의 데이터를 살펴보는데요. 네, 생각보다 컨버전이 낫고 상품 추천 성과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이슈타인 AI 자동 추천이지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규칙 설정에 들어갑니다. 백팩을 보고 있는 구매자에게 텐트를 더 노출시키고 아웃도어에 관심이 있는 고객에게는 방수 백팩을 추천해주기 위해서 설정을 하네요.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 미리 보기를 통해 확인을 하는 강그레인 아웃도어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을 타겟으로 A백을 보았을 때 어떤 상품이 추천되는지 적용한 제품이 제대로 보이는지 확인을 해보는데 방수 백팩들이 밑에 잘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네요. 이렇게 상품 추천은 확인을 했고 이제 서치 컨버전 분석 및 검색어별 성과를 확인하고 이벤트 페이지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서치 컨버전을 보니 등산 키워드가 우세하네요. 하지만 검색 수 대비 컨버전이 낮은 것을 확인하고 등산을 검색한 고객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이벤트 페이지를 만들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벤트 렌칭 페이지로 유도하기 위한 메인 배너를 하나 추가하기로 하는데요. 먼저 페이지 스트럭처에서 배너 영역에 배너를 추가를 한번 해봅니다. 추가가 되었고요. 이제 노출할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배너 내에 노출되는 헤드라인과 글자 색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헤드라인 아래에 서브 헤드라인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고요. 이제 굵기를 빼는 조절을 한 다음에 문구도 다시 한번 바꿔보네요. 글씨 색깔을 이제 위에 하얀색과 같이 통일을 한번 해주고 클릭시 이동되는 링크를 삽입해서 적용을 해보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노출을 시킬지 타겟팅 설정을 합니다. 아무래도 등산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벤트를 기획했으니 등산 애호가들이 좋겠죠. 이제는 이벤트 기간을 설정을 하고 언제까지 노출이 될지 직접 이제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어플라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벤트 배너는 개발자 그리고 디자이너의 도움 없이 강글의 커머스 매니저 혼자서 일단 세팅을 완료를 했고요. 이번에는 제너레이티브 페이지 디자이너를 활용을 해서 메인 화면에 칼럼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페이지를 보는데 컨텐츠 순서가 마음에 들지 않는 강글의 님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내에 컨텐츠 순서를 한번 바꿔보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네 손쉽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순서만 정해주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제 순서를 변경을 했고 아이스타인 어시스턴트에게 컴포넌트를 만들 거를 요청을 하는데요. 메인 배너 외에 데스크탑에선 세 개의 박스로 구성된 칼럼을 모바일에선 각각 한 개씩 떨어지게끔 요청을 했고 첫 번째 칼럼에는 배너와 버튼을 두 번째 칼럼에는 캐러셀로 상품을 노출하고 세 개의 상품 코드를 입력 그리고 마지막 칼럼에서는 테이블을 노출해달라고 아이스타인 어시스턴트에게 요청을 합니다. 컴포넌트가 만들어졌고 자동으로 코드를 만들어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청한 사항이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있는 강글이 님입니다. 네 중간에 캐러셀로 상품이 이제 세 개씩 노출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테이블 형태로도 잘 나오고 있네요. 이제 이게 운영계로 갔을 때 프로덕션 화면에서도 잘 보이게 되는지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있는 강글이 님입니다. 요청한 대로 데스크탑에서는 세 개씩 칼럼에 나누는 것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모바일에서도 하나씩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고 각각 링크가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네요. 네 만족해하는 강글이 님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산 등산복의 키워드로 검색 시 이벤트 랜딩 페이지로 갈 수 있게끔 서치 리디렉트 설정도 같이 걸어둡니다. 등산, 등산복을 검색한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이벤트 페이지로 유입이 될 생각에 들뜬 강글이 님 컨버전 레이트 개선과 매출 상승을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장바구니 상품 추첨 성과가 마음에 계속 걸리는 강글이 님입니다. AI 기반으로 장바구니를 분석해서 함께 구매하기 좋은 제품을 확인하여 묶음 상품을 기획해보자 합니다. AI 커머스 인사이트를 통해서 장바구니 패턴을 자동 분석한 데이터를 보고 있는 강글이 님 검은색 백팩을 장바구니에 담은 고객들 중 모자를 구매한 고객이 80% 이외에 다른 모자를 담은 고객들은 장갑이나 트래킴풀, 반다나 등 기타 액세서리 용품이 75%인 점을 확인을 했네요. 기획 상품으로 묶기에는 모자와 액세서리들의 구성이 좋은 것 같은 강글이 님 좀 더 디테일하게 데이터 기반으로 상품 기획을 해보고자 합니다. 해당 제품을 보니 어떤 카테고리에서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는지 장바구니 비율 확인이 가능하네요. 카테고리 노출까지 디테일하게 챙긴 강글이 였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AI 기반 상품 추천 기능으로 성과 분석을 통해 인사이트를 쉽게 얻은 강글이 님인데요. 규칙을 새로 설정하여 AI 기반이지만 기획 및 의도를 녹여내어 원하는 제품 노출의 빈도를 조절을 했고요. 키워드를 확인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 페이지 디자이너로 개발자와 디자이너, 퍼블리셔의 개입 없이 빠르고 쉽게 이벤트 배너와 랜딩 페이지를 구성했던 강글이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머스 인사이트를 통해 장바구니 패턴을 분석해 보고 매출 증대를 위한 묶음 상품을 기획해 보았는데요. 네, 그녀는 매출 실적을 달성, 매출 상승에 크게 기여를 해서 우수 사원이 되었고 포상 휴가를 와인다 보네요. 너무 부러운데요. 오늘 웨비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세일즈포스 AI를 통해 어떻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머릿속에 그려주셨을까요? 앞에 양 부문장님께서 설명을 주셨지만 제가 실제로 프리세이지를 다니다 보면 고객들이 AI 기능에 대한 그런 고민이 매우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직접 기획하고 개발하는 데 드는 시간이 길게는 1년, 비용도 억 단위로 들어가는 것도 보았고요. 하지만 세일즈포스 커머스 클라우드를 사용하신다면 기업과 개발에 대한 고민이 없이 트렌드에 맞게 내재화가 되어 있어서 이거를 쉽고 빠르게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세일즈포스 커머스 클라우드를 많이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웨비나가 유익하셨기를 바랬고요.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저희가 질문을 그럼 선정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문장님 질문 하나 선택해서 좀 말씀을 아, 예, 찾아보겠습니다. 네. D2C를 도입하기 위해서 사전에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여러 고객들과 지금 저희가 실제로 구축도 하고 운영도 하고 있으며 또 여러 프로젝트 사전에 리뷰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각각의 인더스트리 별로 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다르셔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당장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지만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어떤 ERP 또는 오더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WMS 시스템 이런 부분들하고 또 페이먼트 툴들 이런 부분들 연동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먼저 분석을 해보고 그거와 맞게 좀 제안을 해드리는 게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가서 간략하게라도 고객님의 요건을 분석하고 또 상세하게 제안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무호하게 대답했나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부문장님 또 하나 더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가장 주목해야 할 세일즈포스의 AI 기술이나 솔루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이건 제가 한번... 네. AI를 우리 또 강력하게 지금 데모를 보여주시는 강혜지 프로님께서 네. 그 최근 AI 기술에 대한 제품이나 뉴스는 상당수 고객용 컨슈머 AI에 해당이 되는데요. 반대로 세일즈포스는 그 기업용 AI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 기업용 AI를 활용하는데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그 트러스트 레이어 아키텍처를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트러스트 레이어 위에 아이슈타인 코파일러 스튜디오 기능을 개발해서 네. 고객들께서 안전한 AI를 제공을 하게... 네. 안전한 A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슈타인 코파일러 스튜디오에 주목을 해서 고려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고객 데이터 관련돼가지고 이제 AI는 사용하고 싶지만 그거를 외부에 유출시키는 거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보안 이슈가 좀 많이 커가지고... 사실은 그거는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고민과도 같은데 저희 이제 세일즈포스의 클라우드는 트러스트 레이어가 있어서 각각의 A고객, B고객, C고객의 데이터들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고 또 그 AI라는 그런 엔진이 각각의 보호된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적확도 높은 AI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서도 보안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세일즈포스가 워낙 그 보안에 가해서는 또 되게 넘버원이라고 해서 네. 믿고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참 금요일이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 힘든 시간인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외부나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필요하신 사항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성심껏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